해외로밍 해외로밍을 이용한 뒤로 인터넷이 자주 끊기나요? 많이 불편하셨죠?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먼저 휴대폰의 설정 앱을 눌러주세요. 해외로밍 로밍 환경 설정 설정 초기화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초기화 안내 문구가 나타나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네트워크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이용 중이던 앱을 실행해서 다시 끊김없는 속도로 Uplus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해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114로 연락해 주세요. 고객센터 114로 연락해 주세요. 고객센터 114로 연락해 주세요. 고객센터 114로 연락해 주세요. 고객센터 114로 연락해 주세요.